최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는 거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 빠질 수도 있었지만 정부의 강한 정부 정책적 부분의 밸류 프로그램 이거에 의해서 밀어올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받침이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높게 뛰어올라와야 되는 거고 한 단계 높게 뛰어올라오는 이 주식시장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기 시작을 한다면 그동안 늘려서 움직이지 않았었던 종목의 속도감이 있게끔 올라온다는 거죠 거기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지금은 금리 인하지 그러면 금리 인하에 제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군으로 선별을 해놓고 진행을 하면 돼요 시간대로 시간대역을 맞춰서 가야지 지금은 밸류 프로그램이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맞게끔 움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5월달에 금리 3월달에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3월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은 좀 적지만 그럼 5월달에 금리를 인하한다 6월달에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에 어쨌든 한 번은 인하할 거 아니에요 인하하는 그런 시점에서 필요한 종목들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것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쪽 참고를 하는 건데요 제 방송에 많이 들어와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하면 건설회서 좋을 듯 한데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건설회회사가 좋을 듯 한데 건설회회사가 안 가거든요 지금 부도날 건설회회사가 많아요 어거지로 지금 막고 있는 거지 오죽했으면 태형건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겠냐 태형건설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건설주가 올라오려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재건 이런 것들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합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미궁이잖아요 전쟁은 끝날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한 단계라는 거야 금리 인하면 건설주 차라리 채권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채권은 따블로 날 것 같은데 채권 관련된 ETF 상품도 있어요 채권 직접 투자하기 힘들면 ETF 상품 하면 돼요 채권은 HTS에 채권 장래 채권 매매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몰라서 그런 것뿐이야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다 있어요 그거를 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투자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뭐 현대차 기아가 더 가지 않겠어요 금리 인하되니까 할부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많이 살 거 아니야 비싼 자동차들 그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린벨트 풀고 개발 제한 구역 풀고 이런 것들도 선거적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 공약적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공약적 부분은 총선 공약이잖아요 총선 공약은 이렇게 기록이 안 돼요 대통령 공약 같은 경우에 대통령 공약 집에 이렇게 박혀있지 그래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하는데 총선 공약은요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했라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순서도를 조금은 세밀하게 짜두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많이 해요 여기 계시는 투자자들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고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는 3월달에 조금 더 디테일한 디테일한 투자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 투자처가 주식만 있다는 건 아니지 대안 상품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이제 저는 AI 쪽 저는 SK하이닉스 16만닉스 간다라고 벌써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16만닉스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10만원대 아래에 있었어요 10만원 그 전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20만닉스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제가 그거를 올려드렸었어요 여기에서 이게 벌써 몇 개월인데 2개월 전인데 2개월 전에 16만닉스 간다 SK하이닉스 이걸 얘기한 거고요 최근에는 제가 20만닉스 여기 있잖아요 20만닉스 벌써 10일전이네 10일전 10일전 10일전이 20만닉스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방 웃음을 웃는 거고 밸류업 밸류업에 대한 여건에서 ROE를 봐야 되는데 ROE를 볼 때의 중요한 거 오히려 매출액이 높은 테크주를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빠지는 건 아니죠 파티는 진행 중 파티는 진행 중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끄리 쌍끄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가치주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거죠 ROE와 AI 테크주 HBM 반도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HBM 반도체 안에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올려놔 있는 상황이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세요 유튜브를 잘 이용하시면 괜찮아요 신기술 관련되어 있는 요건에 일단 엔비디아가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진짜 이런 쪽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저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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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뎀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진짜 저전력 디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HBM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 MR, MUFO 이게 풀이에요 풀 붙여야 되잖아 풀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삼성전자도 이거 몰디더 언더필 몰디더 언더필 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아낌없이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16단 고대역국 HBM 관련되어 있는 여권의 메모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발일지 여기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3 에디션 이거 지금 생산 양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뉴스로 나온 거지 확인하기 힘들어요 양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엔비디아에서 바로바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테스트해야 돼요 그걸 퀄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얼마만큼 불량률이 나오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SK하이닉스는 전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불량률에 대해 신경 쓸 건 없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H100 H200은 더 비쌀 텐데 H100이 하나에 5천만원인데 하나 불량 나면 그거 못 써요 그 칩 칩 하나가 5천만원인데요 HBM 하나 불량 나가지고 그거 못 쓰잖아 이게 수십만 개 나오면 어우 미치지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한 번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칭이 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HBM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뒤로 가는 거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빨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 자체가 달리 바뀌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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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HBM 3 에디션 이게 5세대까지 HBM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로직 GPU 이게 엔비디아는 GPU니까 이게 이제 CPU가 될 수 있고 NPU가 될 수도 있겠죠 로직 반도체 옆에다 붙였단 말이야 기판에서 지금은 이게 6세대로 넘어가면 HBM4 6세대로 넘어가면 여기에 있었던 HBM이 위로 올라온다고 요거를 이제 주상복합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엔비디아 H107이고 하나에 5천만원짜리 그래서 반도체 질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잖아 HBM 시장 전망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전에는 이걸 할 때 HBM 시장이 요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더 커지고 있잖아 서버 디램 시장이 훨씬 더 커져요 그리고 5배 비싸고 수익은 10배까지 더 커져요 그럼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PC 디램 만들어서 수익 내는 것보다는 이거 만들어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큰 거지 그러니까 PC 디램이나 모바일 디램에서는 삼성전자가 자꾸 있지만 그래서 전체 캐파에 대해서 디램 시장의 삼성전자가 1위다 2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HBM 시장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근데 HBM 시장이 더 커지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HBM의 주요 사용처가 엔비디아 근데 이 엔비디아의 이 칩이 AI 칩이 연산이나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은 좋아요 근데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론 영역 AI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추론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습 능력보다는 그럼 추론 영역에서 필요한 AI 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HB H100 H200 넘어가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자신들만의 AI 칩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각각 CEO들 메타도 마찬가지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AI 칩을 생산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타진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SKI닉스는 턴키 방식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는 가능하고 턴키 방식이 안 되니까 TSMC와 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게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보충 오는 거예요 먼저 타진을 해봐야지 그래서 세물투먼도 온 거고요 메타 CEO도 온 거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올 거예요 보시면 그러면 반도체 시장은 훨씬 더 커지겠네 그렇죠 반도체 시장 이렇게 시장적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얘네만 가겠어 3월에 그러니까 이쪽에만 아지랭이가 피어오러지 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쪽 들판에도 아지랭이는 피어오르는데 그 저쪽 들판에 아지랭이를 못 보면 안 되지 그게 지금 3월달 초에 해야 될 일이에요 선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저 연못 끝에 있는 그쪽의 양지에서도 분명히 아지랭이가 피어올라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시장이 또 이렇게 밸리업 ETF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가는 그런 시장이면 그제 ETF 아니면 그것도 하나 쳐다볼 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할 건데 이런 로드맵이 안 째기잖아 이게 어떻게 투자할 건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 알아야 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 유튜브